엔시티의 드림이 모두 모였습니다. 먼저 사진기사님들을 위한 포토타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엔시티 드림은 카메라를 향해 포즈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앉아계신 기자 여러분, 서계신 기자 여러분 모두에게 아이컨택 골고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운데 계신 기자분들께도 인사드릴까요? 바닥에 앉아계신 분, 테이블에 앉아계신 분, 또 뒤에 계신 분들까지 골고루 아이컨택 차례차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열기가 대단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오른쪽에 계신 기자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역시 골고루 아이컨택 한 분 한 분께 테이블 오른쪽에 서 계신 기자분들께도 아이컨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앨범의 신곡 타이틀곡인 스무디를 표현하는 어떤 포즈가 또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역시 왼쪽부터 이번 신곡 타이틀을 대표하는 포즈 가겠습니다. 왼쪽 기자님들께 스무디를 보여주세요. 고맙습니다. 가운데 계신 기자분들께도 보여드릴까요? 아 저도 굉장히 정면에서 보고 싶네요. 아 네 고맙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기자분들께도 스무디를 표현하는 포즈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자 여러분들 모두 다 충분히 찍으셨을까요? 괜찮으실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